탕겨놓자 맑은 물에 좀 저걸 좀 빠지게. 아, 저래서 짱기를 빼는구나. 물을 뿌려 담궈라서. 내장 바로 튀어나와요. 이거 정 셰프 좋아하는데. 아, 이거 좋죠. 저 일식에서도 많이 써요. 흰 살 생선 찍으면 맛있잖아요. 아, 맞아요. 저게 신선하면. 먹어요, 저거 고급이에요. 이거. 해삼 내장. 경원이 이거 먹어, 안 먹어? 어떤 거요? 해삼 내장, 이거. 이건 맛있는 건데. 저 먹어요. 먹어요? 이거 진짜 맛있어. 아, 진짜 맛있어. 영세민 씨 이런 모습 처음이야. 맛있나 봐. 짭짤하고 맛있어. 아, 해삼. 탱탱한 거 봐봐. 야, 자릴 때 저 주의관 봐요. 오돌떨어란. 야, 이거 지금 해삼 지금 먹으면 되게 쫄깃쫄깃해. 맛있지, 맛있지. 진짜 맛있지, 해삼은. 아, 그래요? 하나 먹어볼까? 와, 이런 거 잘 드시네. 아, 그래요? 쫄깃쫄깃. 명세민 씨는 지금 셰프님 여기 바짝 붙어서 떨어지는 것도 하나하나씩 지금 먹고 있습니다. 이제 대놓고 손이 들어오네. 지금 집어먹은 거예요? 대놓고 손 들어온 거예요. 음. 아, 자. 이거 다시. 소금으로 하면 해당 그 겉에 있는 약간 그 점액질 같은 거를 깔끔하게 씻어줄 수 있거든요. 저거 살 봐봐, 저거 살 봐봐. 아내 저래 다 살이에요. 아유. 맛있겠다. 뭐ㅎㅎ auch